사실 그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국힘당이나 소위 말하는 보수시민단체들에서 접수시키는 어떤 고발장들을 보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호사가 썼다기보다도 하기에도 너무 증거관계라든지 내용이 상세한 거예요. 이거는 수사관계자가 쓰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고발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가 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증거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일단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먼저 증거물을 확보했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제보자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윤석열 검찰 검찰총장 시절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아마 후보였을 거예요. 후보 국회의원 후보 그러니까 4.15 총선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김웅 후보를 통해서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양식을 건네줘요. 그 고발장 양식에는 피고발인으로 유시민 혹은 또는 최강욱 그다음에 뉴스타파 기자들을 다 정치척실하고 있고 여기에 고발인 이름만 딱 써놓으면 바로 고발장이 될 수 있게끔. 이름만 집어넣으면? 네. 고발인 이름만 집어넣으면 바로 고발장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밀키트식 고발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장을 다 만들어서 네 이름만 적어넣어. 그러면 우리가 고발장 받아서 바로 수사할게라는 고발장을 전달해 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딱 시기상으로 4.15 총선 직전에 그것도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대검 반부패부 수사정책심의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정책관. 옛날에는 수사정보심의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정보심의관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오른팔이에요. 그렇구나. 정보관인. 정보담당관이니까. 이런 사람이 고발장을 만들었는지 어쨌든 그 사람이 직접 완전히 다 갖춰진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고발인 이름만 써놓으면 되는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한테 갖다주면서 네 이름만 써넣어 라고 해서 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정치공작도 이런 정치공작은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한테 검사가 김웅한테 준 거잖아요. 고발장을. 그리고 그 이름만 아무나 이름만 써놓으면. 확인하는 건 일단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검사 퇴직해가지고 후보한테 준 건데 이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도 현재 부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 중에 하나를 당연히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고발장이 제보가 들어옵니까? 고발장 형태로? 그러니까요. 고발장은 변호사들이 쓰잖아요. 네. 고발장이 들어오는데 네 이름만 써넣어줘. 그러면 돼. 밀키트 형태의 고발장이 들어와요? 그게 공익 제보 형태로 들어옵니까? 나는 사실 해명이 더 웃긴다고 생각을 해요. 공익 제보가 그런 형태로 들어오는다는 얘기나 상당히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흥신소 아니냐. 지금 검찰이 흥신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오네요.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응이 없어요. 지금 저희 회사가 윤석열 후보 사무실 2계층 위에 있는데, 저희 발밑에 있는데. 네. 몇 번 지금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직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감옥에 가야 되는 문제죠. 그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추정되기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손준성 수사관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수사정보정책관. 정보정책관에게 지시를 했을 수 있겠군요. 했을 수밖에. 아니, 그런데 검사들 중에 누구도 윗선의 지시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 자기가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된 사람이면 그 정도 간이 좀 부은 사람이 있을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차장검사급인데 수사정보정책관 같으면 차장검사 중에서 서열이 낮은 편에 속해요. 물론 검찰총장의 오른팔이긴 하지만 서열이 앞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혼자서 했다. 더군다나 검찰총장의 오른팔이 되는 사람이 검찰총장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고발장을 낸 그 내용이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시민이 한동훈 혹은 윤석열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혹은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는 뉴스타파 기자들이 어떠한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혹은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명예훼손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같이 걸어놨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이때 당시 검언유착 사건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언유착 사건하고 같이 묶어서 채널A 사건 이걸 묶어서 이게 선거 개입이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랑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 크게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사실은 권언유착 사건이더라. 그 사람들 주작은 권언유착 사건이니까 이거를 수사해 주시오라고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미래통합당에서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를 고수발장으로.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